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는 게 자리예요. 여러분을 육바라밀의 화신으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진리에 푹 젖지 않으면 절대 남한테 진리를 나누어 줄 수 없어요. 매 순간 매 순간 찜찜한 쪽으로 안 가려고 노력하시는 거 하면 후회할 짓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게 보살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전부예요. 보살도는 이게 전부예요. 이걸 하시다 보면 중생을 엄청나게 돕게 돼 있는 거지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중생을 바로잡겠다고 덤비는 분들이 나중에 그분들이 중생을 제일 괴롭히는 분으로 돌변해요. 왜? 이 공식이 안 맞으니까. 여러분 지금 문제 되는 분들 보세요. 다 남 위에 서겠다고, 남 다스리겠다고, 남 돕겠다고 나선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요. 결국 이 자리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이타부터 하겠다고 덤비죠. 이건 어떤 양심의 발로일 수 있지만 가다 보면 욕심이 승하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미천이 약하기 때문에 가다 분명히 자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남들 위에 서게 되는 순간 갑질하기 시작해요. 갑질로 돌변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의지력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좀 정의감이 약했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양심에서 끝없이 샘솟는 정의감이 없으면, 양심에서 끝없이 샘솟는 그런 양심의 명령들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 금방 인간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정의감이 휩싸일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잠깐 잠깐 발현이 돼요. 그걸 유지시키려면 육바람이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잠깐 잠깐 올라오던 양심을요, 늘 올라오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보살도의 전부입니다. 아공, 법공, 구공, 왜 이런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공부를 왜 하나요? 그래야만 안에서 솟아나와요.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접속이 돼서 진리의 세계로부터 육바람의 진리가 내 영혼을 통해 터져 나와요. 그거를 표현만 해주면 되는 전제가 돼야 보살이지 속에서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억지로 10년 전의 정의감을 가지고 억지로 하고 계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 잘못 가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분명히 누군가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갑질을 하고 있을 겁니다. 남을 돕는다는 명분 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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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